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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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꽂은 장바 가봐 이렇게 이렇게 다시 고맙습니다 왜 다음날 다음날 너무 예쁘다 편해 이번엔 산거야? 집에 있는거야? 어쩐지 이쁘더라 기사한테 산콤하고 산콤? 여긴 진짜 그림인데? 이렇게 멋진 줄 몰랐네 랑기토트네 아 저게 랑기토트야? 최근에 아는 언니가 다녀왔거든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했구나 집에 앉았지만 정말 그래도 실망하시라고 집에 가지마 거기 아니어도 좋은데 많아 거기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렇게 생겨서 묶으면서 한번 가보면 어때? 어때? 네 어제 밀보드 갔었는데 좋더라 약간 날씨가 흐리니까 구름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구름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라이프 가린들이 있는데 그치? 여기 아 진짜 어떻게 올라가지? 진짜 어떻게 올라가지? 죽지는 않아? 핫도그 하하하하 확실히 미끄러지기는 하지 위험하더라구요 뭐지? 이때 재은씨랑 롱베이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롱베이를 또 갔거든 다음날 왜 갔어? 왜냐면 찍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으러 간 거지 3년차 그리고 나서 여기 목에 햇빛 달라진 타입이 올라가지구 왜 그랬어? 오버에서 한 번 더 할 뻔 어차피 어디까지 갔어?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다 갔지 리버까지 갔어? 리버 말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은씨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 더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또 나무 베고 있어서 또 표지판 세워놨더라고 거기까지만 가라고 리버까지는 못 갔구나 못 갔어 거기까지는 또 막아놔가지고 왜 나랑은 리버까지 가자 그럽시다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토니가 잘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우리 잘생긴 토니 화이팅 얘기해 잘생겨서 다 니말이 맞지만 옷 아프고 어떡하니?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보기 왜? 왜 뜬금없이? 아니 그 쓸데없이 저 국방부에 있는 일본이 무서워서 이런 반공을 막 대공포 막 이런 거 심어놨잖아 바닷가에 내가 일본 철북 신공한다고 정말 정말 이 중국대 뉴질랜드까지 그런 거 설치했잖아 위협조절 떠버려 이렇게 기절에 그러나 지금이? 정말 귀여워 진짜 위협조리네 굉장히 귀여운 위협조리네 잘생긴 한 입 아우 까끗해졌다 구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냐고 구름이 또 다 낮게 잡았네. 요기 앞에까지 가면 돼. 구름이 정말 매탄 나라도 희망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 싶어 놓고 처음 안 되고 그런 거 없는 거 같았네. 그렇게 된 거야, 언니. 겨울이 올라왔다,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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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나가 여기서 너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단련이지 뭐 계속. 그러면 단련구만.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진짜 땅 아래에다 이런 거래. 이 돈 들여가지고. 이 돈 들여가지고. 이 돈 들여주면. 아마 이거 있어야 돼. 많은 인력 쓰고. 저쪽에 그것도 있어. 무슨 버스정류장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저기서 포를 쌌을 것 같아. 저렇게 세 개 나란히. 저기. 저기. 저거는 뭐를. 1800. 저거는 뭐 70년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더 있는 현대. 컷트 시계제. 아니. 10시간 대비에다가. 가고 있는 대비에다가. 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준비해야 되니까. 오지는 않더라. 대큐. 어디지? 어디.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는 것보다. 준비했는데 안 오면 감사했지 뭐. 그러니까. 얼마 전 했고요. 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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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봐. 그냥. 그. 싸움하다가. 이렇게 경치 즐기라고 하는 건가? 아니. 혹시. 한편에서. 두근마도. 땅끌 이런거. 아니. 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데려왔거든? 어. 왜 이렇게 안 했네? 진짜 땅콩 가봤는데 본만한 것도 아닌데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초등학교 때 뭘 알겠어? 아, 여기 뭐라고 써 있겠다. 뭐라고 써 있네. 이건 무슨 용도였는지. 아, 똑같은 거네. 월드 워터네. 하버드 댄스. 아니, 이거는 1900년대야. 아까 1800년대고? 어. 이거는 2차 대전. 어. 아까 그거는. 러시아 워. 1차 대전. 1차 대전. 1차 대전. 1차 대전. 그렇지. 같은 자리가 다 여전히는 건 변하지 않을까. 그렇지. 완전히 물에 은갈치를 띄웠네. 여기. 여기가 다야 여기는. 근데 여기로 와보고 싶었는데 애들이 있어서 못 왔어. 지금 이 발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마디로 가야지. 여기가 갈 것 같다. 아무것도 좀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침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데다 표많은 오후한다. 내가 하는 것도 여기가 좋지 않겠다. 여기가 두 거 맞죠. 그 물에 잊어버린다고 말할까. 지금 한참이로 이렇게 sculptures라고 말할까. 여기도 뷰포인트네 아 예쁘긴 예쁘다 독받은 나라야? 좋게 얘기하면 되게 한적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거들떡마 아 너도 큰 거 먹지 뭐 호주 가고 싶어 그렇지 진짜 아우 진짜 미친놈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잘 논석하다 아까 그건 거 같아. 아까 뭐 오피스하고 메스 써있었잖아. 그거랑 연결된거잖아. 무슨 글균같은 건 이만큼 많이 갔지? 응. 여왕은 뭘까? 궁금하네. 이거 국어용지로 본진 아무도 안내되고 있어. 응. 근데 여기가 되게 예쁘다. 여기가 한국국수로 보면 그냥 어디서 하죠. 땅으로 오고 있나. 핀란드는 사실 그냥 바다만 조금 싶으면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 언니. 좀 가까운 나라들은 우리보다 부족이 아프죠. 귀찮아서 안 와 여기는 진짜. 그냥 이미 오고 싶어하지. 친구 마이 때문에 생각하진 않잖아. 진짜 재밌어갔어. 갑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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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음. 짠. 근데 crime respondentsCA ? 예언하신 분이 낮에 그런지 IDEA였었거든 너랑 안 맞아서 옮겨 심었다고 만든 것 같아 뭐를 옮겨 심었다고? 나를 어디로? 한국에서 여기다가? 세계보이 셀수록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 스카이타운은 어디서든 보이네 진짜로 파란한 옷 맨날 보고 진짜 살수록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특히 정체 이런 거 보면 보면 이제 싸움 자체를 위해 싸우는 데가 많은 데 하는 나라가 여기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아 진짜 좋은 나라야 맘에 들다니 참 다행이네 언니가 죽어 다니지 맘에 진다니 아주 다행이야 지금 이제 미세먼지 있지 살아왔는데 진짜 점점 이상해 주니깐요 게릴라 똥으로 와 갑자기 우박이 막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한국도 막 우박도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믿어도 없이 우박 다수 다 망가지면 이런 식으로 여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언니 엄마 다행이야 우박이 와도 뭐 땅이 넓으니까 도시만 아니면 한국은 뭐 우물주면 진짜 한참한 경우만 서술같애 아 아 잘못하면 우물주면 내가 제일 오래 살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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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따로.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이제 성인인데. 물이 들어올 때인가 보다. 그때 여기 앉아있는데 햇빛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날 너무 좋은 거야. 되게 감동받았구나. 정말 감동받았지. 오늘 저 우승차 하니까 지금 짜증 날라 그러네. 아니가? 그때 햇빛이 진짜 감동이었거든. 자 앉아서 쳐. 고마워. 네. 쟤는 독수리인가 봐. 미천 봐봐 미천. 독수리인가 봐. 얘는 괜찮다 언니. 안 맞추겠다. 저거니까 빨리 버려. 또 치다가 다쳐. 그럽시다. 그럽시다. 여기 브랜드가 뭐지? 케이 스윗인가? 응. 차콤하다 지금. 내꺼 하얀색도 이거 있잖아. 요즘 이 브랜드. 내가 맨날 신고 다니는 하얀색. 호미스와 같이 생냐? 응응. 내가 싫어하는 것도. 근데 너무 편해. 그래서. 근데 이 신발도 딱 신으면 착 안겨 발이. 봐봐. 하얀색 신발도 되게 편하거든. 신어봐. 신으면 달려야 되겠다. 이런 신발도. 잠깐만. 들어봐. 달려야 되겠다. 편안하고 있는 신발도. 아 달리자. 이런 신발도. 가벼웠어 진짜. 되게 가벼웠어 진짜. 되게 가벼웠어 진짜. 되게 가벼웠어. 되게 가벼웠어 진짜. 되게 가벼웠어. 같은 신발도 Victory 피로 와데. 기다려 놔두. 다른 한, 다른 한마디로 옹은요 양이. 으응. 신으면서 여기가 자꾸 꽃 퍼지더라고. 그거죠? 꽃 퍼진 다고 이렇게 신을 때. 뭐 그렇다 어차피 뭐. 응. 그런거지 뭐. 이동하는 그런건지 뭐. 그러나 하나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거지 뭐. 그렇지. 보이는 Dub 아 엄마 Dok 오 pena니, 여기도 다 공격자 좀 있어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